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와 다나아가 함께하는 다나아 표준 모니터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 LG전자, 삼성전자, 알파스캔, AOC 모니터까지 3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와사비 망고와 필립스의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생방송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경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방송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모니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 어렵지 않아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를 들어가시면요. 혹시 520, 50 이런게 뜨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F5키를 누르신 다음에 메인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기 다나아가 게시판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되요. 이거 안되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다나아의 다나아 표준 오른쪽 분 얼굴이 너무 공격적인데? 이렇게 다나아 표준 모니터 페이지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거를 자신의 모니터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삼성에 모니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딴 것도 좀 볼까요? 좀 특이하게 올리신 분 없는지? 이분은 노트북이라고 하시고 이게 뭐지? 이거 제가 대학교 때 강의실에서 쓰던 모니터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 스크린샷 짰는데 전부 다 귀찮은가봐요. 전부 다 상단이에요 최상단. 들어가자마자 찍고 그냥 바로 후다닥. 이분 모니터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정말 오래 쓰신 것 같고 고대용 모니터죠 고대용 모니터. 이분은 또 도틴 형님 팬이신가요? 이렇게 얼굴을 굳이. 감사합니다. 저렇게 준 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옆모습이. 옆모습이 자신 있는 남자 도상수 여러분.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전부 다 화면이 정말 리더 모드로 보고 있나요? 그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오네요. 이분은 좀 밝게 나오네요. 위치가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니코틴이 아니고 카페인. 카페인. 카페인도 뭐이고. 근데 뭐 이렇게 휴지로 모니터에 묶은 거 닦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휴지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손 잡이죠. 오른손 잡이에요. 오른손 잡이. 아 왜 웃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웃겼는데. 궁금할 수도 있지. 저기 편의에 따라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남자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른쪽에 놓고 두세요. 아 대단하네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딱 모니터 정 가운데 놔두고 쓰시는 분. 그날그날. 그렇죠. 그런 분들은 티도 안 나요. 양팔이. 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 본의 아니게. 오른손 인증 하셨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다나 게시판에. 다나와 표준 모니터 페이지 보고 계신 모니터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S24F350 모니터를 드리고요. 또 생방송으로 잠시 후에 경품 뿌려드릴 이벤트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죠. 인디펜던스데이. 목베개와 AOC. 엘파스캔 AOC에서 준비된 건데요. 목베개와 인디펜던스데이 리서전스 예매권 2매가 포함된 세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1부 때 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목베개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써요? 네. 아니요 굳이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돼요? 네. 이왕 쓴 거 계속 쓰죠 그냥. 내가. 와. 이거 또 다른 사용법을 알아냈어요. 여자분들은. 네. 속옷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윗도리 속옷. 네? 윗도리 속옷. 윗도리 속옷. 윗도리 속옷. 이걸로 한쪽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래서 어따써요 이게. 이걸로 쫙 잡아야지 이렇게. 누굴 잡아요? 글쎄요. 누군걸 잡겠지. 분명. 나보다 더 심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더러우셨어요 뭔가. 자, 여러분 목베갱입니다 목베개. 굉장히 좀 푹신 푹신해서.. 옷 빼는 사실 하나씩..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있는게 편해요. 오오오오오 detention? 착용감이 좋아요. 음.. 이게요. 안에 들어있는 솜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형상 기억, 어쩌고 멋있깽이 이거 지퍼도 있어요 지퍼요? 그러면 겉에 걸 빨아야죠 그럼 이거 빨아서 쓰세요 네, 빨아서 쓰면 됩니다 도티미 언니 썼던 거지만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다시 넣으면 안 들어간다 진짜 지퍼가 있어서 안에 걸 뽑아서 휴지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눌렀으면 형상 기억은 아니고요 라텍스도 아니긴 아니고요 그런 비슷한 재질이에요 형상 기억 라텍스면 무거워서 어떻게 써요? 형상 기억은 보통 비... 소문 아니에요 소문 아니고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모리폼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근데 왠지 만지고 있으니까 느낌이... 왜요? 좋은데요? 느낌이 묘하게 좋다 그러니까요, 묘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느낌만 달라요 혹시라도 못 만져 분들이 이걸 만져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묘하게 착각하실까 뭐 네 이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다용도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까 그분은 이걸 오른손으로 만지시겠네요 왼손으로 만져야죠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서 정말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목베개를 또 준비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목베개 나 진짜 차마 이 드릴 못 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라이씨가 큰일 난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러면 목베개로도 쓸 수도 있고 치즐걸이 씹은 방석으로도 쓸 수 있고 모자로도 쓸 수 있고 여자 속옷 여자 속옷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거는 당시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이씨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다 이만해요 네? 뭐가요? 한 2만 하지 않나요? 아 네 뭐가요? 사람 따라 워낙 다른 부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생방송 경품으로 잠시 후 드릴 테니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 쟤네는 저렇게 저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나의 브루스로 치고 있냐 이게 목베개인지 성인용품인지 모르겠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시면 일단 만져보세요 자 그러면은 2부 첫 번째 모니터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엄청난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큽니다 와사비 망고의 매우 거대한 그것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제품은 와사비 망고의 UHD 480 Real 4K HDMI 2.0 재은이고요 재은이요 네 저는 저 친구가 재은이래요 자주 보니까 귀엽네요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재은이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아 와사비 망고 대표의 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음 자 이 제품의 화면 크기는 48인치고요 패널 종류는 PVA고요 해상도는 3830-160 4K 해상도 지원하고 응답속도는 5ms에 밝기는 350칸데라 명암비 5000대1 동점 명암비 500만대1입니다 그렇죠 재은이가 누구 딸이에요? 딸이 아니고 페이스북스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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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페이스북스타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알았거든요 꿈꼬또가 얘에요? 그런거 같아요 아 꿈꼬또 꿈꼬또 기신꿈꼬또 거 있잖아요 네 네 남자가 하면 축박맞는거 아 아 맞습니다 기신꿈꼬또 다른볼도 잘하시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페이스북 나는 내꺼 올릴줄만 알지 남의꺼 제가 볼 줄 몰라서 근데 얘 제품 디비에 보면 나와있어요 음 꿈꼬또 음 근데 왜 꿈꼬또지 그렇죠 아 그게 그거에요 애교 없는 사람들 연습하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애교 없는 사람들 연습하라고요? 네 남자가 하면 축박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교가 없어갖고 애교를 떨 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면 안에만 있는 사람한테 애교 떨어봐요 그러니까 탕국담회였잖아요 애교대결 아 그럼 애교대결 해보면 되겠네 아니요 내가 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졌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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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벤트 사은 부분은 닭싸움에 닭싸움 정말 보고싶지 않네요 자 실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커요 따라라란단단 크기가 어느정도냐면 밑에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와사비 망고가 자신께 권하는 신의 모니터 신이 이거 쓰나요? 응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초고해상도 초대형 모니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 4K UHD 미디어 완벽 지원 거실에 TV를 대체할 IPTV로 사용가능 HDCP 2.2 지원으로 완벽한 UHD 방송 출력 지원 풀HTV보다 4배 넓다건 당연한거죠 384016 보이니까 350칸델라의 발띠로 생생하고 실감나는 영상 10억 7천개 이상 컬러의 풍부한 색감으로 생동감 넘칩니다 화질 화질 음성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하는 엠스타 원칩 솔루션 고로 높은 VG의 환성이 빠른 기능 구현 가능 해상도 업스케어를 지원 높은 사양의 디스플레이에 맞춰 크기와 해상도 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최저가 가격은 65만원대입니다 이걸 TV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엄청 파격적인 가격인거고 48인치에 65만원 살 만하네요 진짜 65만원 25만원 말고 이거 25만원이면 이거 25만원 대박이죠 25만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4K 축구중계 영상을 근데 왜 이거는 이거 없어요? 랄랄랄랄랄라 이거 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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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선통성이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이렇게 화면을 찍으면 랄랄르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 깜빡이는 거예요? 아뇨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랄랄랄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본성입이다 저주사 방식 때문에 생기는 아니 위에서 저축구 잔지 같은게 내려오잖아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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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네요 그건 주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플립커프리 기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알았네 그냥 플립커프리는 깜빡임을 없애주는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깜빡깜빡깜빡이 없애주는 걸 플립커프리라고 하죠 창디 잘 보세요 내려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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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안 약한데 원래 시커멓네 시커멓지는 않죠 그거는 옛날 거라고 언제쯤 도대체 몇 년도 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세대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축구에 빠지셔서 여러분 이건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큰 모니터 TV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같이 그래픽카드 어떤 거 써야 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4K 영상은 최소한 960이라도 충분하고요 부열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970 이상급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K 쓴다고 해서 굳이 1080까지 수리실 필요는 없고 1080이 해당도가 아닙니다 그래픽카드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죠 굳이 뭐 4K 지원하는 출력 단자만 있으면 그런 그래픽카드들은 4K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정도야 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영상을 그냥 보는 용도인 거지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난 고성능의 게임을 돌리면서 하고 이런 게 아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사비망고의 제품입니다 MS 저기요? MS MS 네 써있었잖아요 밑에 아 뭐예요? 다이에 묻어가려는 거죠 네? 다이에 묻어가려는 거죠 다이에 묻어가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무슨 소리야? 다이에 묻어? 뭔 다이? 다이에 묻어간다고요? 다이? 당구 차요? 죽는 다이? 아니면 HP DI? 아니에요 아 HP 다이 MS 맞아요 저거 모니터 밑에 붙어있던 버튼 네 아 그리고 나는 저거 와사비망고 문의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아니요 메뉴 셀렉트 버튼 그거 말한 거잖아요 와사비망고 로고 말고 알았어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요 도대체 일단 넘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시 라이시 일단 넘어간 거 줄 세우면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내가 하나 물어봐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요 컴퓨터 지식 같은 거 CPU가 뭐예요? 저예요? 컴퓨터 파워 네 유저 그렇죠 컴퓨터 파워 유저 변하지는 않네요 좀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백내장처럼 그러니까 맞는 말은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한번 부연 설명해 주세요 유저가 있어야 되고 응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 CPU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 부품 설명이 CPU예요 음 근데 약자는 몰라도 제품의 기능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뭔데요? 네 제가 이런 방송을 해서 장이 안 좋은가 봐요 장을 좀 먹고 있어요 바람이 장에서 생기고 있어요 자라나라 암세포 자라나라 머리머리 네 그런 거죠 맞는 말이죠 뇌 네 아 나 알건도 안다니깐요? 우리 파스 한 분이 이 여자 낮은 상관에서 본 것 같다 나진의 간정은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 여기 아이 7번 팔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여자가 있었다면 날씨가 확실합니다 솔직히 가서 안 찍혔어요 뭐라고? 가서 스낵쿨러 있어요? 선인 상관에서도 그랬고요 낮인 상관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진짜 이거 인증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호갱 인증 요것 봐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 어떤 파리 분도 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이즈 딱 나오거든요 얼마짜리 아니 스낵쿨러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 찾으시는데요?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을 해요 이거 찾냐 저거 찾냐 이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니 그냥 스낵쿨러 달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막 이렇게 바빠요 사람들이 시큰둥 하더라고 용도가 뭔데요? CPU 열 시키려고요 이랬죠 그랬더니 뭐라더라 커스텀용이냐 막 이래요 커스텀 할 거 아니고 열 시킬 거라 하하 그분들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딱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뭘 열 얘기하는거지? 아니요 CPU 열은 그냥 쿨러 하나 달아놓으면 다 식는데 그러고 제가 어디서 주소복 들은 거 있어가지고 스낵은 열을 잘 시켜줄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고 공략이 열 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낵은 약간 용도에 따라서 다 사르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샀어요 네 이따만 1.3kg짜리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거? 쓰는 순간 내 인생에 또 다른 광명을 찾아왔어요 왜요? 제 영상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영상 편집을 하면 CPU가 아이고 아이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얘는 최악해요 CPU가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졌다고요? 그쵸 아니 계속 말씀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이번에 아니 저도 영상 편집을 하는데 네 영상 편집을 하는데 CPU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CPU에서 나던 소리가 줄어들었다 오 CPU 아니에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몰라 CPU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라고 불리는 번절 쿨러 있죠 그 번절 쿨러가 원래 내가 영상 편집을 하던 걸 하면 아아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녹초가 그걸 다 알고 나서부터는 조용해요 내가 뭔 짓을 하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소음 없이 거의 무소음 그냥 깜짝 놀라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 그러면 그 쿨러를 바꾸면 그냥 되는 거를 바꿔주세요 영상 편집 하실 분들은 네 괜히 뭐 CPU나 그래픽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쿨러만 달면 돼요 네 쿨러는 원래 달려있고요 아니 좋은 쿨러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은 건지 내 머리가 이상한 건지 오늘 왜 이러죠 네 자 요겁니다 와사비 망고 리얼4K 재은이 재은입니다 볼까요 한번 상품정보 65만원 65만원에 저가격대에 48인치면 솔직히 진짜 살만해요 응 괜찮죠 대신 이제 여기 나오네요 낙궁국 또 와사비 네 라이시 보고 이거 해달라는데요? 아 저는 못합니다 해보세요 저는 닿지합니다 해보세요 아 저는 훈련히 하실 수 있어요? 저요? 네 뭘요? 저거요 저걸 왜 해요? 나도 내가 왜 해요 아 나 전화 절대 못합니다 네 저는 패시브에 애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액티브로 하면 되잖아요 아 액티브 안됩니다 액티브 탭 못써요 그럼 포즈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니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하지 재은이 부럽지 않은 미모의 소유자 아니에요 굿라이 저는 재은이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악담을 퍼붓는 것 같긴 하지만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야 북한에서는 이런 개그가 또 아 뭐해요 왜 북한 엮어요 엮이지 마요 여 싫으니까 북한 싫어요? 아니 국어를 배운 거랑 음식은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왜냐면 제가 자꾸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네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오신 분들 탈북자들 탈북이라고 그러나요? 네 탈북자들 그분들 친해졌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음 그래서 발언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왜 막 이렇게 말하면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저도 아니 네 예전에 아는 분 중에 탈북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월남 하셨어요 요기요 때 뭘 조심해야 되죠? 김정은 개새끼 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 개깃기 하면 오히려 그분들도 오 맞아 이거죠 그니까요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뭐든지 그 지역에 대한 발언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는 걸 아니까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말 아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재현이가 계속해서 이 모니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우 재현이 똑똑하네 그렇죠 UHD란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의 약자로 저 포즈는 뭐죠? UHD란 이거 돈 달라는 포즈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어 냄새 맡아보는 거 여자들 자기 머리 냄새 이렇게 막 맡아보잖아요 안 그런데 그래요 여기서 짤로 돌아다녀 나는 남자가 뭐하는 줄 알아요 뭐 하는데요 호요 호요 이러잖아요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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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제품 설명 한번 볼까요 자 쭉쭉 내리시면은 HDMI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4K 해상도를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4K 쭉쭉쭉 저 HDCP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나와있네요 디지털 방지기 콘텐츠 복제 방지기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이어가지고 만약에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에서 신호가 나가게 되면은 그 신호가 안 들어가게 이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상을 제작해서 내 모니터에서 만든 영상은 딴 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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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콘텐츠들 있잖아요 블러레이라던가 DVD라던가 이런거 복사를 할 수 있는 장치에서 이제 화면 영상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출력이 안 되게 화면 출력이 뭐 이해 안 돼요 넘어가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포트 1.2 HDMI 2.0 같이 지원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재은이가 설명해주고 있고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 444 지원 어떤 기능인 것 같은가요? 크로마는 네 빠른 거예요 크로마는 빠른 거다 그러면 서브 샘플링은 샘플링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브 해주는 거예요 샘플링 할 때 옆에 물건을 대신 집어주는 거예요 샘플링은 메인모델이 하고 그래서 합치면 빠른 샘플링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겁나 빠르게 오 정말 좋은 설명잘 근데 이게 444라는 그 박자에 따라서 하나하네 4분에 4 박자에 합쳐서 로 마 이건가요? 아니 여기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TV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 여러분 궁금하신 정확한 정보는 이렇게 다나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현이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아요 재현이가 네 훨씬 나죠 네네네 근데 재현이도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아 파소가 이렇게 아 파소가 또 비유를 해줬다 쿨러 사는 걸 보고 변비인데 변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변기를 바꾼다 네 그럼 자 그러면 잠깐만요 변기 그러니까 두 팀장님도 지금 내가 장염인데 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아 이어플러그를 사는 거죠 이어플러그 그리고 내 장에서 꾸룩꾸룩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만족하는 거 네 아 근데 나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용산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반박불가 네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돌아가죠 아니요 용산은 매주 컴퓨터를 사주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응 물론 아저씨도 귀여워하는 바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귀여워하는 바는 있어요 네 네 과금을 좀 줄이고 게임할 때 과금을 좀 줄이고 앞으로 좀 더 아 근데 게임사 쪽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엄마 아이디로 막 해요 네 게임사는 그만 먹여살리시고요 용산을 먹여살리시고요 용산을 먹여살리시고요 용산군들 그렇죠 용을 많이 팔 수 있게 네 네 구대 표시인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첫 번째 제품 와사비망고의 모니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모니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필립스 필립스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필립스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남자들은 전기면독이죠 음 전기면독인데 이 제품은 필립스에서 나온 4355 0UCE UHD HDMI 2.0 DVD 오 이것도 43인치형이네요 큽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43인치이고 패널 종류는 H-IPS 패널이고요 해상도는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3840260 넙섭도는 5ms 현재 밝기는 300간델라 명암비는 1200대1 동천명암비는 5000만 대1입니다 필립스 와잇합니다 커피포트라고 하네 음 필립스는 면도게 아니네 작은 차이가 명품으로 만든다 나도 면도기로 알고 있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네 털을 좋아하시는 분이 털을 제일 많이 아 그러네 그렇죠 어불성설인데 본인의 숙적에 대해서 그렇지 지피지기를 위해 아 근데 무조건 길면 안 되죠 적당한 어떤 왜요? 무조건 길면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겨드랑서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이게 다 좀 촉촉해 네 좋아요 그렇죠 4K 영상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샘플 영상 이제 저게 베이징 덕 같은 건가? 우와 육즙보소 이렇게 색깔 좋은 요리 관련된 이런 거 볼 때가 진짜 저번에 나왔던 영상 아 그렇죠 그 스톱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이거 지나갔어요 그 장면 제 기억에 아 지나갔어요? 앞쪽이었어요 어차피 돌아갈 거예요 자 필립스에서 하시는 게 선보이는 초과질 UHD 모니터고요 딱 멈춰주시려나? 게다 스킬을 도영상하는데 멈춘 스킬 한번 볼까요? 크 아냐 아냐 저기서 스킵해야 되겠네 안 돼요 인쇄물을 보는 듯한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 화면 속 또 다른 화면 노출 가능한 PIP픽쳐 인픽쳐 PBP픽쳐 마이픽쳐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슬림하고 경관 디자인의 받침대 적용 자 밑에 받침대 슬림하죠 그렇죠 MHL 케이블 연결 가능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대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HDMI 2개 디스플레이 포트 2개 딕사고 단자지원으로 구형기기 및 다양한 기기 동시 연결 가능 초대형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9.9mm에 불과한 초슬림 베젤 아 2개인 줄 알았어요 네네 감동의 깊이를 다르게 해주는 뛰어난 화면 머릿감 이 정도에서 못 내나요? 화면 머릿 줄이겠죠 HDMI 2.0으로 4K에서도 60Hz 화면 주사율 완벽 9현 그리고 14W 스피커 내장 및 이어폰 단자 기본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4개의 USB 포트 지원으로 외장 스토리지 연결 및 충전까지 가능하구요 음 걔는 귀엽네 나나와 최저가기 중 95만원 됩니다 그렇습니다 4K 영상 저희가 시범으로 또 이렇게 틀어놓은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R씨는 강아지한테 빠진 것 같은데 네 너무 귀여워요 호카가죠? 호카 같지는 않고 호카 스파자 같기도 합니다 네 호카가 태어나서 저기 털 짧지가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지 뭐지 이러고 깍깍했죠 애들 아니 깍지는 않습니다 안 깍아요? 음.. 수컷이네요 왜요? 보였어요 방금 뭐가요? 아 그 찰나에 그걸 봤어요? 네 하하하하 아니 그 찰나에 또 진짜 뭘 봤다는거죠? 네네 R! 라니씨 저는 VR을 그 끝에 확인을 한거죠 그냥 R은 옆에서 옆에서 안 보여요 아 옆에서 안 보여요? 그렇군요 네 오이 귀엽다 네 43인치 역시나 엄청난 고스펙 모니터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닭이다 저런 모니터 집에 있으면 그냥 거의 솔직히 TV 용도로 써야죠 음 저거 진짜 만약에 책상에 모니터로 놓고 쓴다 그러면 좀 낭비? 하하하하 낭비라기보다는 모니터하고 시야가 최소한 4미터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모니터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블루투스 키보드하고 마우스 가지고 조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김동연 해설 같은 경우가 본인의 모니터는 그냥 듀얼 모니터 쓴다 여덟 개의 모니터는 와전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지만 그 모니터 사이즈가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니터를 두 개 쓸 수도 있어요 누워요? 에로엘 회사라는 김동준 엑셀준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쓰는 모니터 하나가 44민 체형일 수 있어요 남자죠 네 관심 없어요 야경을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4K 영상이라고 미디엘 영상이 되게 약간 사람을 루즈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느려서 야경을 찍은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되게 천천히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영상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사운드가 딱히 없어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해피뉴웨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강남스타일 아닙니까? 네? 강남스타일 이러다 갑자기 싸이 딱 나오면서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지성파? 음 이런 것처럼 오 불꽃놀이 와 멋있다 저럴 때 진짜 빌딩을 파파시키면 사람들이 더 재밌을 텐데 뭐요? 저럴 때 불꽃놀이 터지면서 진짜 빌딩을 빡 파파시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빵 터지면 진짜 빵 터지겠네요 먼지 날리잖아요 음 어차피 내가 마신 먼지 아닌데 어차피 미세먼지에 다들 죽어가고 있는데 야 멋있네요 그렇죠 2013 타이페이 대만이네요 2013년도 벌써 3년 지난 거네요 3년 전에 그럼 4K 예상도의 영상을 촬영했다는 거네요 그러게요 음 저는 사실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여성분이 언제 다시 나오나 그것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아헤이 아니 난 다른 여러 분 나올 줄 알았어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핸드 모니터 여러분께서 하나쯤은 장만하셔야 한다고 하면 추천할만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죠 흑수저도 살 수 있나요? 어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노력하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H조선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능하답니다 자 다른 페이지에서 그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필립스 4대 FHD 모니터를 하나로 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필립스의 4355UCUHDHDM2.0 ZBD입니다 ZBD를 뭐의 약자인가요? Z Z Z Z? Z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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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터리 Z펠 배터리 D 디지털 Z... D는 부족한 디지털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뭐 단어가 안 돼요 영어 단어를 Z펠 배터리 디지털 네 김치 냉장고에 Z펠은 김치 냉장고 아니라 그냥 냉장고네요 네 냉장고 배터리 디지털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제품도 게임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이 모니터로 게임하는 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온라인 게임보다는 진짜 패키지 게임보다는 네 패키지 게임보다는 최적화된 느낌이겠네요 제가 해본 결과 네 게임 시연하는데 가면 플스부스나 이런 데 가면 해볼 수 있잖아요 확실히 좀 틀리더라고요 네 가뜩이나 솔직히 게임 자체가 엄청 그래픽이 이쁘잖아요 엄청 잘 되어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큰 걸로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나는 좀 번지하고 번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모니터가 크면 번지게 찍는데 안 번지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선명하고 큰 화면의 모니터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로 던전앤파이터를 한다 메이플스토리 1을 한다 이거는 뭔가 좀 그러면 도트처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운 느낌인 거고 네 아까운 느낌인 거고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고 108cm 40인치형보다 더 큰 43인치형 사고 싶네요 플리커프리 시력 복을 내주는 플리커프리가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깜빡임 개선 HDMI도 2.0 버전 디스플레이 포트 1.2 버전이었기 때문에 둘 다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를 통해서 4K 해상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극이 넓어진 거를 여러분께서 고해상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이제 해상도 차이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IPS 패널이기 때문에 178, 178도의 광시야각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컬러도 뭐 풍부하다 10억 7천만 10억 7천만 개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색깔을 색이 힘들겠네요 저걸 누가 됐을까요 저는 빨주노초파남바 10억 7천만 개 10비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감각적인 스타일리쉬 디자인 견고한 받침대 디자인 받침대 아까 맨 처음에 그거 뭐지 그 화면 나왔을 때 설명 화면 나왔을 때 모니터 옆에 오른쪽 위에 좀 나오잖아요 그때 딱 보자면 첫인상이 걸어다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모니터 네 다리 다리가 됐어요 다리가 됐어요 음 그럼 침대 위에 누워서 야 모니터 일로 와 그러면 오 괜찮네 그럴 수 있어요 오 괜찮다 좋네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야 야동 그러면 야동 쭉 나오고 아니 그 뭐지 미연이 살 때 좋겠네요 산책도 같이 다니고요 친구랑 따라오라고 얼굴 띄워놓고 네 이거 봐 햇살이 나뭇잎 핥아먹고 있어 데이트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멀티뷰 PPP 기능 네 그리고 또 PIP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재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분활라 화면으로 빠른 차트 분석 이건 주갤럼들이 사야 될 바로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따지 못한 건 모니터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모니터를 안 사가지고 주식을 못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주갤럼들은 좀 더 주식 빼고 다 잘하죠 주식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럼들 요 모니터라면은 여러분도 성공한 주갤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MHL 기능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양한 멀티미디어 머퍼트들 당연히 다 있고 명품 모니터이니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허브 3.0도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니터도 USB가 있어요? 네 TV들도 그렇고 요새는 허브를 지원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USB 단자를 USB에 연결하고 나머지 그러면요 제가 마트에서 허브를 샀는데 그 허브를 모니터에 꽂고 그 허브에 꽂아도 돼요? 네? 아 진짜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 모니터에 허브를 꽂고 자 이게 모니터예요 이게 모니터입니다 이게 허브예요 네 이 허브를 샀어요 허브를 꽂았어 모니터에 이 허브에다가 USB를 꽂아도 되냐고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본적으로 USB 컨트롤러가 있는 PC 본체에서 모니터로 올라가서 거기서 허브 역할을 해가지고 나머지로 뿌려지는 거지 모니터 자체에서 그냥 허브 역할을 한다고 거기다 갖다 꽂아버리면 당연히 그건 안 되죠 허브가 뭔지는 아세요? USB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냥 USB를 꽂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허브는 물 주고 잘 키우시면 됩니다 나 허브 27,000원 주고 샀는데 좋은 거 홈플러스 알겠습니다 뭔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확인해보는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부에서 저희가 두 개의 제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제품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죠 와사미 망고의 제품 하나 필립스의 제품 하나 그래서 좀 대형 모니터 TV 대형 모니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이벤트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신 이벤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모바일로 시청하고 있어서 이벤트 바로 응모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 치셔서 들어오시면요 메인에 다나와 이벤트 배너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다나와 게시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다나와 표준 모니터 페이지를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그 모니터 모니터를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면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삼성전자의 S24 F350 모니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응모 기간이 6월 24일 오후 1시까지 6월 24일 오후 1시까지니까요 오늘 내일 방송일 기준으로 모레까지도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응모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예매권 그리고 목베개를 세트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이거를 지금부터 하는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총 세 분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방송 이벤트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분 때 묵지 빠르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끝내서 혹시 다른 게임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때리는 척해서 눈 안 감기 안 쫄기 제가 때릴게요 그냥 지고 때리면 지는 거예요 네 졌어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대신에 방송 끝나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프리카 다음팟에서 시청자분들 세 분씩 선택을 해서 이긴 사람이 선택한 플랫폼 세 분께 몰빵해서 저희가 경품 드리는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씨 다시 한번 우가우가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팟소드로 선택하겠습니까? 전 아프리카를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아프리카를 가겠다? 네 네 수기령님 보셨죠? 아프리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팟 대표 라이씨가 아프리카 대표로요 저희가 채팅창을 얼려서 얼린 다음에 마지막에 채팅하셨던 세 분을 각각 플랫폼별로 뽑아서 저희가 이벤트 주인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프리카부터 저희가 얼리면서 체크할 거니깐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채팅하실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팟수는 잠깐 기다려 팟수는 잠깐 기다리고 우가우가부터 아프리카부터 라이씨가 사인주면은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요? 올려주세요 이 노래를 몰라요? 무슨 노래요? 안 올려주세요? 이게 어렵구나 뭔 노래요? 절대 못 알아듣게 된다 절대 못 알아듣게 된다 자 아프리카 바가 81 그리고 크르릉님 영혼의 기도님 세 분 아프리카 대표로 저희가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BGM인지 아는 분 있으세요? 아 리니지 바로 나옵니다 아 리니지를 안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팟수 형님들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수 형님들은 제가 사인 드리면 사인에 맞춰서 얼려서 역시나 세 분 팟수 대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수 형님들 준비되시죠? 채팅하고 계시죠? 네 아까 낮에 홀스 방송할 때 나 끼어들었더라도 욕한 놈들은 안 준다 자 그럼 팟수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팟수 대표는 누가 될 거냐 카이제릭 꺼지고요 네 카이제릭 무시하고 그 위에 세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어 그리고 무무헬퍼님 무무헬퍼 아 무무헬퍼 아크로님 그리고 영어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이제릭이 인도원 중이죠? 네 나 순간 게임 생각났어요 뭐요? 혹시 남들이 할 줄 모르는 행동 같은 거 하실 줄 아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팔꿈치에 혀가 닿는다든지 네 막 그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특별히는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날씨는 있어요? 난 있거든요 이거 일로 가실래요? 아니요 전 없대니까요 아니 아니 내가 하는 거를 따라하면 이기는 거고 아니 그런 거 어때요? 진짜 못난 표정 짓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내가 이거 행동할 테니까 아프리카 분들 받고 만약에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킨 사줄게요 저 요새 치킨 안 먹어요 아홉백 사줄게요 아홉백도 안 먹어요 아홉백도 안 먹어요 비스 사줄게요 떼어 차려 떼어 차려 행동이 뭔데요? 그걸나 봅시다 궁금해서 아마 이런 거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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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손가락 꺾어서 여기 다 이런 거 네 남들이 절대 못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거 대두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어 차라리 그거 하는 거 어때요? 평생 남들이 그러니까 못하는 걸 하는 거보다도 안 하는 걸 하는 걸 평생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안 할 거 같은데 그거는 이미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별풍선 만개미션 이런 걸로 뭐 이런 거 이런 거보다 엄청 특이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 이거 못해요 이게 특이해요? 네 어떻게 돼?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되는 애 안 되는 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 이거 안 돼 그 뭐지? 이거 약지만 이렇게 펴는 거 막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나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하면 돼 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초등학교 때는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돼요 이거 엄지 90도를 고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이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 중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분은 인증샷을 인증샷을 라이씨 블로그에 올려주시면은 라이씨가 소중인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영상을 찍어야 돼요 두 영상을 찍어서 오케이 여러분 이게 되는 분이 있으면은 라이씨블로그 김라희 닷컴 검색하셔서 그게 되는 사람이 확실히 내 판단하여 된다고 느끼면 제가 5만원 외신 상품권 드릴게요 5만원 우와 도대체 뭐길래 진짜 저 정도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저희끼리 대결해서 이벤트 뽑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어나도 되죠? 네네 뭐길래 우리 이게 내가 이벤트를 걸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돼요 일단은 팔을 주먹을 살짝 치고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앞으로 뻗었죠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요 팔을 주먹까지 나오게 찍어주세요 주먹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주먹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네 팔 절대 이걸 어디 대거나 하면 안 돼요 주먹 가만히 있고 팔뚝만 돌려보세요 주먹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징그러 주먹은 움직이면 안 되고 팔뚝만 왜요? 아 왜? 너무 웃겨서 아 징그러 이게 뭐야 이게 팔 팔 이렇게 했죠? 네 자 빗돌림 시작 이게 뭐 안 되죠 주먹이 움직이죠 이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먹은 움직이지 말라니까 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팔뚝만 올려봐요 이렇게 내가 볼 때 분해해봐요 분해해봐요 분명히 기계 넣었을 거야 뭐 다 넣었든가 근데 아니 아까 랄라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하게 되시는 편이었는데 아니 오늘 이미지가 네 오징어보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요 지금 저게 어떻게 되지? 네 이것도 저도 정말 처음에 스타킹 같은 거 나가세요 한번 아 스타킹 미팅 했었어요 팔씨름 했었어요 스타킹 가서 여자빼씨는 뭐예요? 40명이랑 했어요 40명이랑 40명이랑 80명 이거 팔꿈치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거 애기 때부터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팥수들이 웬만하면 인정 안하고 욕 많이 하는데 팥수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 대단하십니다 인장 받았네요 네 이게 뭐라고 감사하네요 과연 5만원 외식상품권의 주인공으로 누워야 될지 자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다시 한번 묵지파로 아 진짜 친구예요 상품 받아가실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간단한 게임이라면 게임 뭐 변경하는 아니 나는 부담도 못하고 네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인데? 난 숫자로 약해 시청자분들 다 따라했을 거야 아마 혹시 제 신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 관절 구조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거니까 네 네 나이스게임TV 스태프들도 다 해보고 있네요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나이스게임TV 시청자입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퇴근하는 거 이러고 있는 거 나이스게임TV 시청자 혹시 김라이 아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이스게임TV 시청자일 겁니다 진짜 신기하다 아 웃겨 자 묵지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전 2선으로 가죠 단판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아니 나 묵지파를 잘 못해서 그럼 뭐하고 싶어요? 끝말잇기 하라는데 이런 거 괜찮아요? 끝말잇기 내 두음 없이 없이 갑시다 아 시험 너무 더럽게 지난번 했었어 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끝말잇기 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찝찝했던 네 똥을 15초 만에 싼 듯한 네 그건 빨리 싼 거잖아요 아까 제대로 못 닦았다는 소리잖아요 아 귀련이죠 아니 그거보다는 자 묵지파로요? 네 아 아파 이렇게 하면서요 이거 묵지파로요? 근데 이게 안되는거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짜 해봐요 이렇게 해서 묵지파로 왜요? 묵지파로 막 왜요? 왜? 왜? 진짜 웃겨 이따가 지 아 이게 가위도 되는거지 가위도 해봐요 가위도 될지도 몰라 가위도 해봐요 아니 애초에 이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지 팔이 아니 꼭 그거 같아요 고양이 몸통만 이렇게 얼굴 가보니까 몸뚱 흔들고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자 우니파 3년 이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에위바위보 묵 1대5 파수들 응원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징 징 1대1 왜요? 1대1 치사하게 해요 뭐가 치사해요 뭐가 치사했어 내가 뭘 했다고 치사해 지금 이렇게 눈 부릅뜨니까 네이 닮았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눌렀듯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뭔가 치사했는데 분위기가 치사했어 생긴게 이렇게 생긴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 욕해 막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런게 치사한거 아니에요? 아 뭐야? 아 다시해요 다시해요 이런게 치사한거 아니에요 진짜 딱 빠하세요 빠해서부터 빠 라이시가 빠였고 제가 무기였잖아요 아 그래요? 찌 빠 다음판 만세 파수형님들 이렇게 해서 파수형님들 총 6분께 인디펜더스테이 새로나온 리서던스 영화 예매권 2장 그리고 목베개가 들어있는 이 세트 AOC에서 준비한 제품 요거 여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스태프의 긴말 확인하시고 혹시 스태프 중에 카이셸리 이상한 긴말 한다고 하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여자냐고 물어보는 누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5개의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제품들에 대해서 더 어.. 관심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다나와 표준 모니터 페이지에 와서 확인하시고 삼성전자에 모니터 드리는 이벤트는 저희가 금요일 오후 1시에 마감이니깐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마감 전까지 응모하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이 방송 보셨거나 모바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집에 가서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는 6월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끝이고요 7월에 또 만나 뵐 것 같습니다 7월이 또 굉장히 의미있는 달이거든요 왜요?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요 며칠인데요? 30 30 그때 어차피 여기 안 오잖아요 네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요 휴가 아니야 그러면 저희는 7월에 나나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토나광석 그리고 라이시 이렇게 해서 인사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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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오 하하하하 Yang 한 양 한 favourite 한